아 겨울이 하고 봉쇠 견주 님 이제 아이들 오늘 하루 또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와서 바람 좀 쐬고 예 지금 좀 자유시간 갖고 있구요 아 뭐 저녁 소식 간단하게 또 이렇게 전해 드립니다 아까 저기 스케줄 알려주셔서 감사하구요 저기 뭐 밥은 저기 겨울이가 남긴거 뭐 뽕숙이가 다 먹게 이렇게 같이 있게 하진 않으니까요 그건 염려하지 마세요 만약에 겨울이가 밥 좀 양을 남기면 뽕숙이 나와있게 하고 제가 겨울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머지 밥 다 먹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걱정 안하셔도 되요 역시 뭐 밤 되면 좀 쌀쌀하니까요 아이들 뭐 좀 대소변 시원하게 좀 하고 예 바람 좀 쎄게 한 다음에 금방 다시 들어갈 예정이에요 내일 아침에 다시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십시오